미국 주식 투자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미국 주식 완전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 교시는 평소에 다들 중요한 이야기 하지만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할 거기 때문에 빨리 시작하고 2프로도 오늘은 이 교시는 그냥 열심히 듣기만 할 겁니다. 김철중 선임연구위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배터리 업황이 어떻길래 저렇게 주가가 내리냐 걱정하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 주가 내려가는 이유 그리고 그러면 앞으로 뭔가 좀 달라지면 주가가 반등할 수도 있을 텐데 어떤 숫자들 좀 지켜봐야 되는지 그리고 투자 아이디어는 어떤 거 갖고 계시는지 쭉 한번 들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자료를 좀 준비했는데요. 준비한 자료를 먼저 보시면 지금 상황을 조금 이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테슬라도 마찬가지지만요. 거의 주가 방향성은 동행을 하기 때문에요. 글로벌 중국 한국 모든 글로벌 배터리 전기차 관련된 주식들이 1월 말일 기점으로 큰 폭으로 하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배터리 셀이나 전기차 뿐만이 아니라 이제 오른쪽에 있는 차트처럼 대부분의 소재 업체들도 이제 비슷한 구간의 조정이 나오고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과거에 거의 비슷한 추세를 그려요. 그래서 이게 바텀업단에서 어떤 업체가 좋고 말고로 이제 접근하시기보다는 이제 탑다운적인 관점에서 이제 조정의 이유들과 향후에 어떤 산업적인 데이터들을 확인해야 되는지를 다 같이 움직인다. 네 다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좀 해봤어요. 제가 생각하는 주가 조정의 이제 원인을 네 가지로 정리를 좀 해봤고 네 가지 순서를 조금 매겨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중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좀 매겨봤는데 뒤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이제 앞서도 계속 언급했듯이 이제 금리 상승에 따른 상승 여력 제한, 성장주 매력도 하락이 가장 큰 이유고요. 네. 두 번째는 결국 이 시장을 리딩하는 건 테슬라입니다. 그래서 테슬라라는 업체가 있었기 때문에 뒤에 있는 폭스바겐, 현대기아차가 공격적으로 시장 진입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제 테슬라의 최근 주가가 왜 빠지는지도 한번 확인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산업 데이터로는 이제 전기차 판매가 최근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체크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한국 배터리 업체들에게 조금 제한된 얘기이긴 하지만 화재나 소송 이슈들이 지속이 되면서 주가 하락이 지속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준비한 내용을 말씀드릴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당연한 얘기인데요. 저희 이제 퀀트 애널리스트인 유명간 애널리스트 자료에서 제가 발췌를 했고요. 사실 금리나 이제 매크로적인 이슈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지만 사실 최근 주가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은 역시 금리 상승입니다. 그리고 빌리웨이션 높은 주식들에 대한 수익 실현 니즈들이 가장 크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거는 다른 주식들도 다 내렸으니까요. 네. 근데 사실 이 다음부터 말씀드릴 건 그래도 테슬라가 제일 많이 빠졌고요. 그렇긴 하죠. 이제 성장주라고는 네이버 카카오 대비해서도 한국 배터리 주식들이 더 많이 하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다음부터는 이제 그 주식들이 더 많이 하락한 이유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테슬라 멀티플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펀더멘탈이 조금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이 언급이 되면서 주가 조정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 쇼티지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며칠 동안 셧다운이 진행이 됐고요. 이제 그걸로 인해서 딜리버리가 소폭 하향 조정이 되는 지금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후발 OEM 업체들의 공격적인 시장 진입, 마켓쉐어에 대한 우려들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왼쪽에서 보시면 사실 근데 이거는 어제 오늘 이슈는 아닙니다. 테슬라 글로벌 마켓쉐어 보시면 작년 3월달을 제일 높게 해서 계속 추세적으로 내려오는 구간이었고 최근에 이제 폭스바게는 주가가 굉장히 좋아요. 오른쪽처럼 보시면 12개월 선행 P2인데 이제 테슬라가 멀티풀이 하락하는 구간에서 오히려 폭스바게는 판매량이 막 늘어나면서 오히려 이제 멀티풀이 상향 조정되는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결국은 지금 테슬라 주가가 굉장히 안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 배터리 섹터들도 조성이 좀 많다라고 두 번째 이유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멀리서 보면 똑같은 자동차 회사인데 테슬라의 멀티풀은 150 안팎, 폭스바게는 멀티풀은 10배가 안 되는 똑같은 자동차 회사 아니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연초 들어서 후발 OEM들이 되게 공격적인 행보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발 OEM이라면 어떤가요? 가장 근접한 업체들은 폭스바게는이랑 현대기아차를 이제 가장 2, 3위 업체들로 저희가 보통 생각을 하는데 그걸 OEM 업체라고 하는군요. 배터리 업계에서는. 네. 전기차 업체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 보시면 이제 왼쪽에 있는 게 이제 폭스바게는 저번 주에 발표한 자료예요. 저번 주에 이제 본인들의 중장기 전략에 대한 수정이 한 번 있었습니다. 폭스바게는 같은 경우에 이제 기존에 2030년에 유럽 전기차 판매 비중을 35%로 제시를 했었는데 저번 주에 70%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유럽이랑 미국이랑 중국 시장에서도 50%까지 판매 비중을 높이겠다라고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현기차도 이제 최근에 아이오닉5 사전약 굉장히 좋다라는 뉴스들 접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후발 투자들의 공격적인 행보 때문에 테슬라 시장 점유율에 대한 우려들이 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이제 산업 데이터인데요. 작년 하반기에 글로벌 배터리 주식들이 계속 리레이팅 될 수 있었던 펀더멘탈 요소 숫자는 가장 중요한 건 유럽 전기차 판매량이었습니다. 판매 성장률이었고요. 제가 아마 9월 16일 날 이프로님이랑 아마 같이 작년에 한 번 했었는데 이제 하반기에 성장률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올 거다. 보조금이 되게 많이 지급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왼쪽에 차트 보시면 작년 7월 달부터 작년 12월까지 성장률이 굉장히 높게 올라왔습니다. 작년 12월 기준으로 250% 가까이 찍었었기 때문에 전년 대비? 네. YOY도 그렇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성장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1월 달에 확 꺾인 거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50% 밑으로 좀 빠졌습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예상하지는 못했던 데이터예요. 왜냐하면 보조금 기조들이 바뀌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수요가 갑자기 극감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어요. 판매량이 줄어든다는 거죠? 유럽에서 갑자기. 네. 판매 성장률이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한 번 좀 인데브스하게 볼 필요는 있는 게 오른쪽 차트를 좀 보시면 이거는 침투율입니다. 신차 판매 중에 전기차 판매 침투율의 데이터인데요. 침투율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팔리는 차 중에 전기차의 비율은 높아진다?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이 이유는 다시 생각하면 전체 자동차 판매 자체가 굉장히 부진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1, 2월 달 전체 자동차 시장이 또 다시 망가지면서 그 와중에 성장을 하고 있는 전기차는 침투율 측면에서는 굉장히 견조한 숫자들을 보여주고 있다. 1, 2월 달을 망가지는 이유는 혹시? 자동차 애널리스트 분들의 의견에 따르면 일단 코로나 확산에 대한 이유를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코로나 확산으로 셧다운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일어나면서 수요가 좀 안 좋아진다라는 의견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2월 달 판매 성장률이 둔화된 것도 글로벌 배터리 체인들에는 작년 하반기 같은 매력적인 데이터는 아니었기 때문에 주가 하락을 유발했던 요인이고요. 마지막은 사실 이거는 한국 배터리 체인들에만 조금 한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중국에서는 불도 안 났고요. 중국에서는 소송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중국 배터리 주식도 엄청 많이 빠졌어요. 지금 거의 한국보다 더 빠졌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한국 배터리 업체들한테만 있는 리스크고요. 이러한 것들은 향후에 조금 이슈들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순서를 매긴 이유는 그거예요. 중국은 사실 1월 달 데이터가 너무 좋았습니다. 중국의 전기차는? 네. 그래서 1월 달에 너무 많이 팔렸는데도 불구하고 화재도 없었고요. 소송도 없었던 섹터인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한국만큼 더 빠진 업체들이 빠졌거든요. 중국의 전기차, 중국 배터리 업체들. 중국 배터리 업체들, 전기차 업체도 마찬가지고요. 많이 빠졌는데 그럼 저희가 이 이유들을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두 번째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결국은 이 글로벌 배터리가 주식 조정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금리 상승이랑 테슬라의 주가 조정, 산업 멀티플, 섹터 멀티플이 빠지는 요인이 가장 주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게 합리적인 판단인 것 같습니다. 성장주 하락, 그 바람 그냥 맞파람 받고 있는 거다. 네. 그러면 펀더멘탈 룬은 유럽에서 생각보다 좀 덜 팔리네? 전기차만 덜 팔리는 건 아니고 전반적으로. 그거야 코로나 좋아지면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 않겠습니까? 변종 생기지 않는 다음이야. 시간이 해결해 줄 거면 어느 정도 악재는 반영되고 있다는 거고 특별하게 그게 펀더멘탈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이네요. 멀티플의 조정이다, 주가가. 네. 하기에 그게 더 무서울 수도 있기는 있어요, 그렇죠? 그렇긴 한데. 그럼 앞으로는 뭘 좀 지켜보고 어떤 숫자들을 좀 들여다봐야 되겠어요? 저도 이렇게 급락을 해서 저도 좀 무섭긴 한데요. 이게 결국 저희가 지금 멀티플에서 뭔가 확장적인 요소를 잡기는 아직은 조금 사실 저희가 금리 상승 구간을 맞출 수 있는 건 그거야 시장 심리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차치하고 얘기한다고 하면 사실 저희가 주가는 멀티플이랑 실적의 함수고요. 업황의 함수이기 때문에 지금 단기의 업황이나 숫자, 그다음에 중장기 OEM들의 방향성들을 조금 더 인뎁스하게 숫자로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올해는 작년에는 좋은 게 좋은 거다, 세터가 너무 좋다라는 걸로 좋은 얘기만 해서 올렸다면 좋은 건 맞습니다. 여전히 좋은 것도 많고 전기차 계속 잘 팔릴 텐데 올해는 숫자를 좀 보자. 멀티플이 하락하는 구간에서 숫자마저 망가져버리면 좀 심각한 하락이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숫자라면 실적? 실적과 업황 숫자들입니다. 산업 데이터들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앞으로 저는 사실 투자자분들이나 구독자분들이 데이터들을 조금 많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시장 기대 대비해서 얼마나 더 팔리고 있는 거고 숫자들은 시장 기대 대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앞으로 확인하여야 할 것들이라 그래서 한 3, 4개 정도를 숫자들로 데이터를 앞으로 나올 중요한 숫자들? 네. 확인해야 하고 제가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좀 말씀드릴 텐데 저는 사실 전기차 판매량 3월, 4월부터는 괜찮아질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중국, 유럽 다? 유럽은 회복할 거고요. 중국은 고성장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미국은 사실 보조금이 지급되기 전까지는 많이 팔리진 않을 겁니다. 소비자가 기다리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그게 언제 지급되는지를 조금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주요하게 보여드리는 숫자가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의 오른쪽 차트를 많이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주요 OEM들, 글로벌 OEM들이 각 시장별로 몇 개의 모델을 출시하느냐를 작년이랑 올해를 비교한 데이터거든요. 글로벌 전기차 회사들이? 네. 맞습니다. 그래서 특히 북미랑 기타 시장을 조금 집중해서 보시면 되는데 작년에 북미 시장에서 순수 전기차 모델은 출시된 게 4개 종밖에 없었고요. 지금 올해 예정돼 있는 순수 전기차 종수가 39종까지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타 시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작년까지 18개 종밖에 되지 않았던 순수 전기차가 2021년에는 53개까지 늘어나면서 확실히 글로벌 OEM들이 북미나 기타 시장 쪽에 침투를 조금 촉진을 하고 있는 전략을 좀 그쪽으로 구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통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 모델 새로 쏟아내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 연말에 많이 팔렸던 르노조이 같은 모델들이 있는데요. 유럽에서 제일 많이 팔린 자동차였거든요. 전기차였거든요. 그거 이미 한국에서 제 페북에서 막 광고가 뜨더라고요. 제가 전기차를 하도 검색하니까. 페북 광고가 저한테 막 뜨고. 그러니까 기타 시장이 계속 출시를 하는 겁니다. 한국도 보조금을 좀 주고 있는 구간이기도 하고요. 다양하게 모델들이 나오면서 소비자들을 유혹할 것이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 좀 회복이 될 것 같고요.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올해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시장은 오히려 기저가 엄청나게 낮은 시장인 일본이나 인도 같은 시장들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 아직까지도 하이브리드 차만 많이 팔리고 있고요. 순수 전기차나 PH 모델들은 많이 안 팔리는 시장인데요. 최근에 뉴스플로우에 테슬라가 일본에서 모델3 가격을 24%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 수요가 좋다라는 기사까지는 제가 체크를 했는데 사실 이게 어느 구간에 몇 퍼센트의 데이터로 확인될지는 상후 월별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인도 같은 경우도 원래 전기차가 아예 없었던 시장이기 때문에 20년 기준으로 물량 기준으로 YY 500% 정도 성장을 하긴 했습니다. 얼마 안 되는 숫자인데 제가 오래 기대하는 건 테슬라 모델3 딜리버리가 인도에서 시작이 되는 점을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기사화가 좀 많이 되고 있는데 인도 도시 델리라든가 이런 도시에서 전기 모빌리티 관련된 보조금을 지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사실 저희가 미국, 유럽, 중국 시장만 계속 봐왔었는데요. 지금 시장에서는 기타 시장에서도 전기차 판매가 늘어나면서 글로벌 전기차 판매랑 관점에서 올해는 조금 숫자들을 계속 확인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팔릴 것 같긴 한데 이러면 사실은 걱정은 적을 텐데요. 주가야 시장 심리를 반영하는 거니까 멀티플 조정이야 알아서 할 일이지만 최소한 실적은 잘 팔리면 더 고민될 게 없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좀 드려보면 안 팔릴 수 있는 변수는 혹시 뭐가 있을까 하는 고민을 안 할 수 없는데 업계에서는 혹시 어떤 거 좀 걱정하고 있어요? 일단 걱정하는 건 저는 두 가지 정도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예상 대비 전기차 판매량이 못 미치는 리스크 그럴만한 원인 이런 거. 네,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 하나는 보조금이 갑자기 축소될 경우. 그거 걱정돼요. 맞아요. 특히 올해 지급 파악이 시작하는 국가들이 아니라 작년에 예산을 많이 쏟아부었던 유럽 국가들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갑자기 끊어버릴 가능성들은 있죠. 있죠. 있는데 제가 이거는 또 반대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코로나가 확산됐던 작년 4월, 5월 구간, 유럽 시장 4월, 5월 구간에 유럽 국가들은 전기차 보조금을 오히려 더 올렸거든요. 만약에 지금 1, 2, 3월 달 유럽에서 경기가 좋아졌다고 하면 오히려 줄였을 가능성이 높은데 제 생각에는 아까 전체 차 수요도 그렇고 유럽 이제 쇼다운이 일어나면서 좀 더 경기가 안 좋아지는 구간이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 보조금에 대한 시계열은 더 뒤로 연장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시장보다는 유럽 시장 보조금은 확실히 체크는 하셔야 되고요. 그거는 줄이는 이유는 재정 문제 때문에? 예산이 좀 있을 거고요. 예산 문제가 있을 거라서. 추가 부양창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 구간이어서 방향성이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고요. 두 번째는 사실 수요단의 이슈라기보다는 공급단의 이슈입니다. 사실 제가 지금 제일 무서운 건 제가 예측이 안 되는 영역은 반도체 공급 부족이 언제까지 일어날지는 사실 예측이 조금 불가능한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생산도 차질이 빚고 있어요? 전기차도? 일단 테슬라가 셧다운했다라는 뉴스가 주가에 좀 큰 폭 하락을 유발했던 최근의 뉴스플로우였기 때문에 이게 바로 다음 달에 풀린다라고 하면 다행이긴 한데요. 만약에 2, 3분기에 반도체의 공급 부족은 더 심각해지면서 추가적으로 생산을 못해버린다라고 하면 연간 전기차 판매량 자체가 시장 예상치를 조금 하위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사고 싶은데도 재고 별로 없나 봐요. 전기차가? 수요는 굉장히 좋은 걸로. 현대차 아이오닉 같은 경우도 얼마나 기다려야 된다 이러니까. 사전 예약도 되게 많은 상황이고요. 그런데 그게 계속 늦어지면 기다리다가 휘발유차 사버린다는 거죠? 사실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휘발유차를 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는 사실 우리나라 시장이 아니라 유럽 시장에서는 저희가 보통 침투율을 볼 때 특정 포인트 이상을 넘어가면 추세적으로 침투율이 올라가는 어플리케이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스마트폰도 그렇고 과거 LCD TV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 독일 같은 국가는 올해 1, 2월 달에 전기차 수요가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침투율이 20%대거든요. 21%대를 지금 나왔는데 노르웨이라는 국가가 지금 침투율이 가장 높습니다. 거기는 뭐 새 차 나오면 다 전기차다군요. 네. 85%가 신차 중에서 전기차가 판매되고 있는데 노르웨이가 20%였을 때가 2015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5년에서 6년 지났는데 85%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추세를 봤을 때는 사실 지금 이 전기차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심리가 바뀔 것 같지는 않고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작년 3월 20일에 전기차 아까 4월 20일 유가 마이너스 말씀하시길래 그때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유가 마이너스 가서 전기차 안 팔릴 거다라는 의견도 되게 많았었어요. 기름 싸니까? 네. 그런데 사실 지금은 유가는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유가가 올라가는 것도 물론 직결되는 요소는 아니겠지만 전기차를 사고자 하는 소비자들한테는 좀 볼 수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들어보죠. 그리고 이제 제가 데이터를 하나 더 넣었는데요. 이것도 올해 연중으로 이벤트를 계속 체크하셔야 되는 데이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숫자들에 조금 관심을 가지시면 될 것 같은데 올해 21년 기준으로 글로벌 주요 OEM들이 배터리 발주를 어느 정도 낼 건지를 이제 시장조사기관 데이터를 가져와서 작성을 해봤는데요. 보시면 이제 상위 업체들만 작성을 했습니다. 근데 합산 지금 발주 예산 금액이 104조 원 정도 되는 상황이고요. 연초에 현기차 EGMP 프로젝트가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났었어요. 20조 원이다 뭐 이런 뉴스가 많이 났었는데 그걸로 이제 주가들이 좀 많이 오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 연중으로 104조 중에 지금 20조 하나 나온 거고요. 나머지 80조 원 이상의 발주가 올해 연중으로 진행될 예정이고 아마 또 대부분의 배터리 셀 업체들이 비딩에 참여할 겁니다. 근데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누구냐. 그러니까 지금 배터리 셀도 후발 주자들이 막 따라온다라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올해까지는 저 정도 규모의 비딩을 받아서 생산을 할 수 있는 업체는 여전히 또 글로벌 5개 업체, 6개 업체 정도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5개, 6개 업체가 104조 원 정도의 발주에 비딩을 다 참여할 거고요. 참여해서 이제 어느 업체가 따가는지 여부 이런 것들이 섹터의 멀티풀을 좀 정상화시켜줄 수 있는 이벤트로서 작용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은 공장 가동률이라고 하나요? 배터리 업체들이 주문을 더 주면 더 주는 대로 계속 더 생산할 수 있어요? 어느 상황입니까? 지금은 사실 거의 가동률은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거의 다 찾아있는 상황이고 그게 제가 사실 업황 볼 때 배터리 셀 업체보다는 다음에 말씀드릴 영역이었는데 소재 업체들 실적을 많이 봅니다. 소재 업체들 실적 중에, 소재 업체 수출 데이터 중에서도 플레이어가 몇 개 없는 소재들은 사실 업황을 거의 그대로 반영한다고 보거든요. 아, 쇼티지 계속 날테고? 네. 예를 들어 동박 업체라고 하면 이 동박 업체는 고객사가 7개, 최소 5개에서 길 많게는 엄청 많거든요. 왜냐하면 플레이어가 몇 개 없는 소재이기 때문에 고객사가 굉장히 다원화되어 있고 결국은 이 소재의 월별 출하량이나 최근 상황을 업데이트를 하면 이게 정말 배터리 업황을 인뎁스하게 월 단위로 체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터리 셀 업체들은 누가 갑자기 이 구간에 잘 될 수 있고요. 네. 갑자기 그쪽으로만 주문 들어오실 수 있는데. 갑자기 될 수도 있고 이런데 이 업체들은 모든 배터리 셀 업체들이 거의 공급을 하기 때문에 글로벌 배터리 업황에 굉장히 민감한 지표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올해 연중으로 계속 투자자분들이 체크하셨으면 좋겠는 데이터가 수출입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제가 업데이트하고 있는 데이터는 동박이랑 분리막이랑 양극제 이 세 제품에 대해서 수출입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동박이에요. 동박 가장 먼저 보여드리면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전년 동기 대비 출하량 굉장히 큰 폭으로 많이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월달이 사실 1월달보다 조금 빠졌다고 해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장률이 좀 둔화가 됐잖아요. 그런데 사실 2월달에 설날이 있었고 28일밖에 없어서 조업일수 자체가 확실히 훨씬 아깝습니다. 그래서 일평균 출하량으로 계산하면 사실 지금 굉장히 견조한 출하가 지속되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고 오른쪽 판가를 보시더라도 지금 최근에 동박 수출입 판가가 MOM이나 YUI로 계속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확실히 배터리 업황 자체 단기 업황이 무너졌다고 판단하기는 주가는 조금 빠졌지만 단기 업황이 무너졌다고 판단하기는 조금 이른 상황인 것 같고요. 거의 비슷한 류의 출하량 증가를 보여줍니다. 그다음 보실 게 양극재인데 양극재도 1월, 2월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견조한 출하량 계속 내보내주고 있고요. 올해 연중으로 양극재 쪽에서 조금 기술적 변화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슬라가 올해 하반기부터 M48 배터리여서 M50으로 배터리를 전환을 하는데요. 배터리 스펙을 조금 바꿉니다. 그 M50 배터리부터는 NCMA라고 하는 신규 양극재가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NCMA? 네. 기존에는 NCM이라는 양극재를 많이 썼었고요. NCA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테슬라가 거의 처음 적용하는 양극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소재가 바뀐 걸까요? 소재의 구조가 바뀌었다. 메타를 섬유의 구조가 바뀌었다고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적 변화들을 올해 하반기에 조금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분리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월별 데이터 보시면 왼쪽 차트에서 1월, 2월이 원래 역사상 항상 계절적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견조한 데이터 나오고 있고 심지어 분리막 같은 경우는 2월 조업일수가 굉장히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MOM이나 YOY 증가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리막이나 동박이나 양극재 같은 단기 수출 데이터나 이런 숫자들을 봤을 때 결국은 주가가 하락한 것만큼의 업황이 무너짐은 없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언급해 주셨지만 갑자기 각국의 국가들이 전기차 보조금을 이제 안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싼 전기차는 못 사 이런 쪽으로 사람들 마음이 바뀌지 않는 한 그거 말고는 전기차는 계속 조금씩 조금씩 더 많이 팔리지 않겠어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워낙 초기 시장이기도 하고 지금보다 좋아지면 좋아졌지 지금까지 샀는데 갑자기 안 살 이유가 없으니까 그 목적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기차를 한 번 사셨던 분이 다음 차를 선택하실 때 저는 내연기관으로 돌아가실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것도 재밌는 예측이긴 한데 데이터는 없겠네요, 아직은. 그냥 제게. 왜냐하면 이게 제가 샀던 가격보다 가격은 좀 더 싸졌을 거고 주행거리는 더 늘어나는 차일 거예요. 그리고 지금보다 인프라는 더 많아졌을 거고 충전 속도도 좀 더 빨라졌을 거거든요. 사용기간을 봤을 때. 우리나라는 다시는 전기차 안 사는 분들도 꽤 있긴 하다고요. 충전 불편함 때문에. 네, 맞아요. 요즘은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러니까 업황은 괜찮은데 시장의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것 같다, 신비. 그러면 우리는 그럼 배터리 주가는 언제 다시 오르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업황은 아직 나쁘지 않으니까 그걸 볼 게 아니라 결국은 시장 보고 연준 이야기 듣고 이래야 되겠네요. 일단 단기 변동성이 굉장히 확대될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이게 금리도 마찬가지고 테슬라도 주가 변동성이 워낙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 변동성에 대해 좀 관심을 갖고 보고 계시다가 저는 결국은 데이터라고 생각을 해서요. 4월 초에 테슬라 딜리버리가, 분기 딜리버리가 발표가 될 텐데 제가 지금 계속 보고 제 핸드폰을 여기다 놓고 계속 보고 있는 데이터가 1, 2월에 유럽에서 테슬라가 너무 많이 안 팔렸어요. 네. 경기 안 좋아서 그렇다면서요? 다른 모델들 판매된 것보다도 많이 안 팔렸습니다. 1, 2월은. 제가 이제 1단위로 판매량을 체크할 수 있는 국가가 노르웨이거든요. 노르웨이 같은 국가들 3월 테슬라 물량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데일리 체크를 하고 있는데 1, 2월에 노르웨이에서 테슬라 모델3 일평균 판매량 두 달 동안 일평균 판매량이 6.7대였습니다. 하루에 6대, 7대밖에 안 팔린 건데 지금 3월 1일부터 3월 8일까지 일평균 55대가 팔리고 있어요. 그건 또 갑자기 왜요? 원래 테슬라가 분기 딜리버리를 마지막 월에 몰아하기도 하는데요. 아마 이번에 유럽 시장에서도 마지막 월에 노르웨이를 포함한 유럽 국가들에 관련된 딜리버리를 쏟아내고 있는 구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7대, 6대 팔리다가 50대가 팔린다는 건 판매 매장에서 고객이 사인하는 그 숫자입니까? 아니면 이게 사서 등록하는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랑 비슷하겠네요? 네, 큰 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고객의 마음에 따라 결정되는 거지. 테슬라가 뭘 하고 말하고에 따라서 8대 팔리다가 50대 팔리는 일이 왜 벌어져요? 그런데 사실 테슬라, 이거는 사실 소비자가 선호하는 거의 문제는 아니고요. 어차피 테슬라 모델3는 사전 예약된 물량들에 따라서 딜리버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테슬라 잘 안 사봐서 몰랐습니다. 테슬라가 몇 월 달에 특정 시장에 딜리버리를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숫자가 확 달라집니다. 그렇겠네요. 그 말은 또 쉬다가 잘 가고 있다는 거? 네, 다시 유럽 시장에서 마켓 쇼를 좀 회복하고 있는 모습이 노르웨이부터 일단 체크가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터리 업체에 주는 신호는 무슨 의미일까요? 배터리 업체에 주는 신호요? 네, 우리는 오늘 배터리 주가가 어떻게 될지 고민을 하는데 테슬라가 한동안 그쪽으로 못 보내다가 많이 보낸다는 건 뭔가 생산이 잘 되고 있다는 뜻일 텐데 일단 첫 번째로 테슬라의 딜리버리, 단기 딜리버리 하향 조정의 이슈가 소비자가 선호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걸 방증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배터리 주식들이 멀티풀이 계속 빠지려면 아까 계속 우려하셨던 게 전기차가 안 팔리고 소비자가 테슬라라는 걸 더 이상 안 사고 그게 멀티풀인 거거든요. 이 제품의 매력도가 멀티풀이니까요. 그게 사실 공급단의 이슈일 뿐이지 사실 소비단의 수요자가 테슬라를 갑자기 12월까지 선호하다가 1, 2, 3월에 테슬라를 비선호하는 구간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거야 어차피 테슬라는 예약 받아놓고 배달만 해주는 상황이니까 그거 숫자 가지고 그런 의심하는 것도 이상하죠. 그리고 테슬라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테슬라가 계속 공격적인 행보나 딜리버리를 보여야 폭스바겐이나 현기차 포함해서 아직은 공격적이지 않은 OEM들도 이게 CO2 규제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에 직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체들도 공격적인 행보로 한 걸음 좀 빨리 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폭스바겐이나 현기차가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사실 배터리 업체 입장에서는 사실 나쁜 건 아닙니다. 저도 테슬라 차 안 팔리는 게 전기차 자체에 대한 의심이라면 배터리 업체가 고민할 문제지만 테슬라 말고도 좋은 전기차 맞네 라는 생각으로 안 팔리는 거라면 배터리 업체 입장에서는 그게 무슨 걱정이에요? 고객사가 많아지는 거고요. 한 고객사만 잘 파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고객사도 이 고객사도 되게 잘 파는 고객사다라고 수요의 가시성이 올라가고 이러면 이제 배터리 업체들의 중장기 실적 가시성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결국은 그럼 멀티플이 문제일 텐데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은 지금 PER, PE 기준으로는 멀티플이 어느 정도입니까? 일단 SDI를 제가 분석하고 있어서 삼성 SDI가 이제 밸류에이션이 가장 높습니다. 국내 3, 4 중에 가장 높고요. SDI 같은 경우는 올해의 실적 기준으로 40배 정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배터리 업 쪽만 기준으로 볼 때 이것저것 다 섞여 있어서 그래도 이제 LG화학이나 이노베이션 대비해서는 배터리의 노출도가 높은 업체여서 상대적으로 좀 멀티플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40 정도. 결국은 그것도 한 10 안팎으로 언젠가 성숙산업이 되면 갈 텐데 지금 그러면 단기 2, 3년 안에 매출이, 배터리 매출이나 이익이 빠르게 올라가야 된다는 가정인데요. 그 PER을 만족시키려면.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 봐서는 계속 두 배씩 성장합니까? 지금 계속 수요 성장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원래 봤던 것보다도 이제 침투율의 추정치는 계속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SDI 목표 주가를 설정할 시간이 있나요? 괜찮습니다. 삼성 SDI 목표 주가를 제시함에 있어서 지금 저희 하우스 같은 경우는 2025년에 전기차 매출액이랑 에비타를 산출을 해서 지금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25년 걸 땡겨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테슬라는 더 뒤에 걸 땡겨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목표 주가를 제시함에 있어서 25년에 전기차가 몇 해 팔릴지가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 아무도 알 수는 없는 내용이긴 해요. 그래서 이게 제가 밴드를 말씀드리면 가장 안 좋게 보는 글로벌 하우스들은 25년 기준으로 침투율을 14에서 15% 정도 보고요. 그거는 새 차 중에 14%? 네. 신차 판매 중에 전기차가 14%, 15%. 그러니까 1억 대 정도 가정하면 1,400만 대, 1,500만 대 정도 팔린다고 가정하는 거고요. 지금은 침투율이 어느 정도라고 하셨어요? 글로벌 기준으로는 작년 연말로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 하우스가 20% 보고 있고요. 최근에 아크인베스트먼트가 가장 공격적으로 보고 있는 하우스죠. 과연 테슬라 주주니까 가장 공격적으로 볼 텐데 아크인베스트먼트 추정은 25년 기준으로 4천만 대 그러니까 40%를 보고 있거든요. 정말 전문가마다 앞으로 4년 후에 사람들이 전기차를 얼마나 좋아할지 그 질문에 대해서 다 전문가인데 정말 레인지가 차이가 나네요. 그렇죠. 이제 1,500만 대에서 4천만 대 정도 레인지가 차이 나는 거고요. 저는 이제 구독자분들이나 투자자분들이 집중할 거는 지금 15%에 예를 들어 지금 10%에 침투율이라고 가정하면 25년을 15%를 보고 계시다가 예를 들어 데이터를 좀 봤는데 이게 아크인베스트먼트 쪽에 더 붙을 것 같다. 아니면 이거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조금 하향 조정이 될 것 같다라는 숫자에 대한 감을 좀 가지고 가시는 게 네. 결국은 이 섹터의 매력도나 멀티플을 정당화 시켜주는 데이터적인 접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전기차 유행되면 빨리 전기차 살 것 같은데 네. 저도 사고 싶습니다. 충전 인수라고 얼마나 잘 퍼지느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투자를 어떻게 좀 하면 좋겠습니까?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일단 전제는 제가 금리를 맞출 수는 없지만 전제는 이 성장주에 대한 주가 조정이 조금 안정화되는 구간에 진행했다라고 보면 사실 저는 업황이나 산업의 플로우는 여전히 선두업체, 다시 말하면 멀티플이 높은 업체들이 선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각 섹터, 전기차 생산업체, 배터리 셀 업체 순서대로 봤을 때 멀티플이 원래 높았던 업체들을 분할 매수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더 아이디어를 말씀드리면 이 산업이 될 거는 아시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현기차가 엄청 잘 팔지는 아직 모르고 그리고 예를 들어 지금 이노베이션이 좀 이슈가 생긴 상황이라서 이노베이션이 뭔가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못할 것 같은 상황이 생기는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런데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차피 그 수요는 다른 배터리 셀이 먹습니다. 소재주 배터리 소재주 쪽으로 가보자. 아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다른 업체가 그 수요를 먹는다고 하면 그 시가총액은 다른 업체가 할 거예요. 그리고 이게 소재단에서도 마찬가지고 분리막단에서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이 얘기는 ETF가 사실 지금 구간에서는 가장 좋은 투자 대안일 수 있습니다. 시장은 커질 게 확실한데 누가 짝 먹을지는 모르니까 갑자기 어디 공장에서 불러일 수도 있는 거고요. 이기는 편 우리 편 개념인 ETF가 좋다. 전기차 산업이 될 것 같은 중장기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분이라면 지금 구간에서는 ETF도 괜찮은 대안인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아이디어네요. 고맙습니다. 저희도 한번 꾸준히 관심 있게 볼 테니 업데이트할 만한 숫자 나올 때 한번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래세대회 김철충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